돌쇠와 노루 겨운에 찬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던 백두산에 봄이 왔습니다. 봄이 되어 산에 쌓였던 눈이 녹자 돌쇠는 나무를 하러 다니느라 바빠졌어요. 돌쇠는 나무를 해다 팔아 먹고 사는 나무꾼입니다. 돌쇠 부모님은 돌쇠가 어렸을 때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도끼와 낫을 허리에 차고 지게를 지고 백두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산등성이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나무를 할까? 돌쇠는 천천히 오솔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백두산에는 나무가 많아 어디서나 해도 좋았지요. 그렇게 길을 가던 돌쇠는 그 자리에 멈칫 섰습니다. 길 옆 등나무 위에 머리가 밥그릇만 하고 길이가 두세 발쯤 되는 독구렁이 두 마리가 엉켜 돌쇠를 보고 입을 쩍 벌렸거든요. 돌쇠는 등짝에 식은땀이 쫙 흘렀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잘못하다간 구렁이 밥이 되겠는걸. 돌쇠는 지게를 벗어던지고 허리에 찬 도끼와 낫을 빼어들었습니다. 구렁이 한 마리가 나무에서 돌쇠 머리로 뛰어내렸어요. 시뻘건 입을 쫙 벌려 돌쇠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구렁이는 돌쇠 몸을 눈 깜짝할 사이에 침칭 감아버렸습니다. 돌쇠는 양손에 들고 있던 도끼와 낫으로 구렁이 허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지요. 구렁이 허리가 반으로 잘려나갔습니다. 구렁이 한 마리가 죽자 다른 한 마리는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심령 감수했네. 조심해야지. 큰일 나겠는걸. 돌쇠는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커다란 지게에 가득해놓고 이마에 난 구슬땀을 닦았습니다. 자 이제 슬슬 집에 돌아가 볼까. 이때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돌쇠는 도끼를 들고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돌쇠는 치켜올렸던 도끼를 내리고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노루였어요. 노루가 뒷다리에 피를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나뭇군 아저씨 나 좀 살려줘요. 구렁이가 쫓아와요. 저런 구렁이란 놈이 이번엔 노루를 물었구나. 이놈을. 돌쇠는 노루가 온 길로 달려갔습니다. 양손에 도끼와 낫을 들고 산 언덕 위에 서서 구렁이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지요. 아니 이 노루가 어디 갔지? 내가 분명히 물어뜯었는데. 구렁이가 노루 뒤를 쫓아오다가 언덕 위에 도끼와 낫을 들고 서 있는 돌쇠를 보았습니다. 아니 또 저 녀석이야? 내 아내를 죽인 원수 녀석이 이번엔 내 먹잇감을 가로채다니. 어디 두고 보자. 구렁이는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노루에게 돌아와 뒷다리를 치료해 주었어요. 참 고마워요.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어요. 노루는 몇 번 있고 인사하며 자기 친구들 곁으로 절룩거리며 갔습니다. 돌쇠도 서둘러 나무찜을 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빈집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옆집에 포수가 살고 있지만 포수는 날마다 백두산을 돌아다녀 밤늦게야 겨우 볼 수 있거나 날이 굳어 비가 올 때나 서로 어울렸습니다. 포수가 돌쇠보다 열 살이나 많았지만 깊은 산 속에 다른 이웃이 없어 친하게 지냈습니다. 포수는 늘 돌쇠에게 사냥을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동물 죽이는 것을 끔찍이 싫어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난 나무를 내서 팔겠어요. 그게 편해요. 아 그깐 나무해서 얼마나 버나 큰 짐승 하나만 잡아도 집 한 채가 절로 생기는데. 오늘은 포수가 일찍 사냥을 끝내고 돌아와서 돌쇠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낮에 구렁이와 싸운 일을 이야기했고 포수는 오두막집 한 채만한 곰을 놓친 이야기를 냈습니다.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깊은 밤에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을 깼습니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어요. 바람이 부나? 누구세요? 돌쇠는 방문을 열어보려고 방문 가까이 갔습니다. 이때 방문이 부서지면서 커다란 구렁이가 시뻘건 입을 쫙 벌리고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란 돌쇠는 뒤로 벌렁 나자빠졌지요. 네 이놈 돌쇠. 나는 몇백 년 동안 백도산에서 살아온 독구렁이다. 그런데 넌 내 아내를 죽이고 내 먹이를 가로챘지. 오늘 그 원수를 갚겠다. 구렁이는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달려드는 구렁이를 피해 방구석으로 달아났지요. 낙과 도끼도 없이 맨손으로 구렁이와 맞서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맨손으로 구렁이와 싸우다간 내가 죽고 말텐데. 돌쇠는 급한 김에 방구석에 있는 큰 쌀독에 들어갔습니다. 구렁이는 껄껄 웃으며 달려들었지요. 이놈 돌쇠. 넌 독 안에 든 쥐다. 어서 나와 살려달라고 빌어라. 돌쇠는 안에서 쌀독 뚜껑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구렁이가 달려들어 뚜껑을 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돌쇠도 있는 힘을 다해 잡아당겼습니다. 이놈 돌쇠. 내 힘을 보여주마. 구렁이는 쌀독을 친친 감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쌀독은 깨지지 않았어요. 구렁이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놈 돌쇠야. 어서 나와라. 만약 나오지 않으면 열흘이고 숨은 하리고 밖에서 기다리겠다. 그러면 너는 굶어줄 꼼할 것이다. 돌쇠도 쌀독 안에서 힘껏 소리쳤습니다. 이 미련한 구렁이야. 여기는 쌀독이다. 쌀이 그득해서 석 달 열흘을 있어도 끄떡없다. 게다가 바로 옆집이 포수집이다. 집채만한 호랑이도 총 한 방으로 잡는 포수가 살고 있단 말이다. 내가 아침에 안 일어나면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와 내 모습을 보고 단숨에 달려가 총을 가져올 거다. 구렁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 죽고 나 죽자. 나는 백두산에서 온갖 약초를 먹었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있다. 이 독을 쓰면 나도 기운이 떨어져 죽지만 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구렁이는 쌀독 뚜껑에 대고 독을 뿜어댔습니다. 한동안 독을 뿜어대던 구렁이는 독이 떨어지자 그만 뒤로 나가 떨어졌어요. 온 힘을 다해 독을 뿜어대고 기진맥진해서 죽었습니다. 쌀독 안에 있던 돌쇠는 독 뚜껑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독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이 몸에 퍼지자 온몸이 퉁퉁 부어올랐어요. 몸이 너무 부어 뚜껑을 밀치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새벽 딱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돌쇠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날이 밝자 포수가 돌쇠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돌쇠를 잘 설득해 사냥에 데리고 가려고 왔던 것입니다. 어이 돌쇠 일어났나? 아니 방문이 왜 이 모양이야? 포수는 방문이 부서져 있는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일찍 넘어하러 갔나? 어이 돌쇠! 방 안으로 들어간 포수는 죽어있는 큰 구렁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이 구렁이놈이 돌쇠를 잡아먹었구나. 포수는 돌쇠가 죽은 줄 알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쌀독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포수는 쌀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쌀독 안에 돌쇠가 온몸이 퉁퉁 부은 채 있었습니다. 포수는 몽둥이로 쌀독을 깼지요. 쌀과 함께 돌쇠가 굴러떨어졌습니다. 돌쇠! 정신 차려! 이거 큰일 났는걸! 약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포수는 급한 김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려고 마당으로 돌쇠를 끌어냈습니다. 몸이 퉁퉁 부어 힘이 장사인 포수도 끌어내기 힘들었어요. 이때 대문 안으로 노루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노루는 한 입 가득 이상한 풀을 물고 왔어요. 아저씨, 포수 아저씨, 이 풀을 지디겨 집을 먹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노루는 눈물을 흘리며 돌쇠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포수는 재빨리 노루가 물고 온 풀을 지디겨 집을 냈습니다. 자, 돌쇠! 이걸 먹어봐. 노루가 갖고 온 거야. 포수가 돌쇠에게 집을 먹이고 한 시간쯤 지나자 풍선같이 부풀었던 돌쇠 몸의 붓기가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온몸 여기저기서 동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포수는 깨끗한 물을 기르다가 돌쇠를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러자 돌쇠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돌쇠가 정신을 차리자 포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돌쇠는 노루가 무척 고마웠어요. 노루야, 내가 은혜를 갚았구나. 고맙다. 그 뒤 돌쇠는 남은 풀로 백두산 근처 마을에 사는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답니다. 쌍둥이, 참외 먼 옛날 어느 산 기슬계, 참외 농사를 짓고 사는 김노인이 살았습니다. 김노인은 머리가 하얗게 새고 등이 굽은 꼬부랑 할아버지지만 아직 힘든 일도 척척 잘 해냈습니다. 김노인은 가난했지만 착하고 성실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김노인은 참외 가꾸는 일에 재주가 있어서 해마다 참외를 많이 심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날, 김노인은 참외밭에서 참외 순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심해서 떼약볕은 불칼로 지지는 듯했습니다. 김노인은 땀을 식히려고 잠시 일손을 멈추고 밭 가로 나와서 바람을 쐬었습니다. 밭 두렁에 앉아 우뚝 솟은 북쪽 산을 바라보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멀리 산 구비를 돌아 새님 한 분이 나타나더니 눈 깜짝할 새에 김노인 앞에 와서 서는 것이었습니다. 김노인이 벌떡 일어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새님이 부드러운 웃음을 짓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김노인은 집에서 가지고 온 물통을 얼른 새님에게 주었습니다. 꿀꺽꿀꺽 맛나게 물을 들여 켜고 새님은 어, 그 물 맛 한 번 좋다. 고맙습니다. 하고 노인에게 물통을 건네주었어요. 새님은 다리심이라도 하려는지 밭 두렁에 걸터앉더니 김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잠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살만 합니까? 겨우 입에 풀칠하는 정도입니다. 김노인이 서글픈 표정으로 말하자 새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님은 뭔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알려주시면 고맙지요. 김노인은 새님이 나타날 때 신기한 모습을 본 터라 기대어린 눈으로 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님은 벌떡 일어서더니 연보를 외우며 북쪽 산을 향해 합장을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던 새님은 김노인을 돌아보고 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은 보물산이 올시다. 저기 커다란 반석이 보이지요. 저 반석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새님은 김노인을 데리고 참외밭 한가운데로 갔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큰 쌍둥이 참외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쌍둥이 참외가 다 익으면 따서 들고 저 반석을 올려다보시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 보이고 조금만 돌문 하나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쌍둥이 참외를 들고 돌문 앞에 가서 손잡이를 두드리며 열 콩 하고 부르면 돌문이 열릴 겁니다. 보물을 가지고 나와선 다들 콩 하면 돌문이 닫힐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열 콩 다들 콩을 꼭 한 번씩만 외쳐야 합니다. 만약 세 번 이상 외치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열 콩을 세 번 이상 부르면 돌문이 영원히 열려 보물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다들 콩을 세 번 이상 부르면 돌문은 영원히 닫히고 맙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말을 끝내고 바까로 걸어 나오던 스님이 아이쿠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뻔했군요. 반석 속의 보물은 금망아지가 맷돌을 돌려서 내놓는 금사라기인데 이것을 한 번에 세 옷 이상 꺼내오면 안됩니다. 만약 많이 꺼내오면 금망아지가 야위여서 금사라기를 내놓지 못하는데 한 번 살이 오르려면 천년이 넘게 걸리니 명심하시오. 이렇게 당부를 한 스님은 몸을 한 번 기웃둥하더니 까맣게 멀어져 갔습니다. 김노인은 마치 꿈을 꾸는 듯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말대로만 된다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김노인은 밭에 나가도 쌍둥이 참회만 눈에 보였습니다. 날마다 가서 보아도 쌍둥이 참회는 그대로인 것 같았어요. 다른 참회들은 잘 크는데 쌍둥이 참회만 더디게 크는 것 같았습니다. 김노인은 빨리 보물이 보고 싶어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러나 쌍둥이 참회가 다 익으려면 아직 많은 날이 지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김노인은 쌍둥이 참회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지 하고 부르짖고는 아직 덜 여문 쌍둥이 참회를 따지 않는 대신 넝굴채 들고 반석을 바라보았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석 속에서 조그만 금망아지가 달싹달싹 하면서 금맷돌을 뱅뱅 돌리는데 금 쌀아기들이 떨어져 내리면서 햇빛에 눈부시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옆에는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돌몬이 보였습니다. 김노인은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바람에 참회 넝쿨이 뿌리채 뽑히고 말았어요. 김노인이 깜짝 놀라서 반석을 쳐다보니 다행히도 금망아지는 그대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고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금망아지와 돌문만을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김노인은 마음이 급해져서 다름질쳐 반석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김노인이 반석 앞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금망아지도 돌문도 모두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노인은 그만 땅의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지만 이미 일은 틀어지고 말았습니다. 김노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을 때 하하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노인이 번쩍 고개를 들고 보니 보물산을 알려준 그 스님이었습니다. 이를 그르친 모양이군요. 스님이 씩 웃으며 말하자 김노인은 부끄러워 얼굴만 붉힌 채 대답을 못했습니다. 스님은 그런 김노인을 그으기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보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다시 참외농사를 지어 쌍둥이 참회가 열리면 때를 잘 지켜 보물을 얻도록 하시오. 말을 마치자 스님은 금방 산을 내려가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김노인은 깊이 반성하고 내년을 기다리기로 마음 먹은 뒤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해 김노인의 참회밭에는 역시 희한하게도 큰 쌍둥이 참회가 열렸습니다. 김노인은 이번에는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쌍둥이 참회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쌍둥이 참회가 다 익어 저절로 꼭지가 떨어졌을 때 김노인은 쌍둥이 참회를 들고 반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지난해보다 더욱 똑똑하게 금망아지와 돌몬이 보였습니다. 금망아지의 눈썹까지 보일 정도였어요. 김노인이 쌍둥이 참회를 들고 반석 앞에 이르자 반석 속에 금망아지가 또렷이 보이고 그 옆에 돌몬이 뚜렷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몬 한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에 조그마한 차돌맹이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어요. 바로 손잡이였습니다. 김노인이 차돌맹이를 잡고 열 콩 하고 소리 지르자 돌몬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김노인이 반석 안으로 들어가 보니 금싸라기 빗 때문에 주위가 대낮같이 화냈습니다. 그리고 금망아지가 쉴 새 없이 금맷돌을 돌리고 있어서 금싸라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김노인은 날마다 금싸라기를 세홉씩 가지고 나와서 금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참외가 시들어버렸습니다. 참외가 시들자 더 이상 반석의 금망아지와 돌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해부터는 김노인의 참외밭에도 쌍둥이 참외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김노인이 쌍둥이 참외로 금싸라기를 얻은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모두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노인이 워낙 마음씨가 착하니까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북쪽 산을 금 망아지가 금 맷돌을 돌리는 반석이 있다하여 연 잠에 마 차에 너럭바위 반 자를 붙여 마반 산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몽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쯤 한반도 북쪽에는 부여라는 큰 나라가 있었습니다. 부여의 땅은 동쪽으로는 말갈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던 연해주까지 이르렀고 북쪽으로는 송화강 건너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해보르라는 왕이 부여를 다스리고 있던 때의 일입니다. 해보르는 다 늙도록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해보르는 산에 올라가 왕위를 이을 아들 하나를 얻게 해달라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들추어보니 금빛이 나는 개구리처럼 생긴 아이가 그 밑에 있었습니다. 해보르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금화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태자로 삼았습니다. 금화라는 이름은 금빛이 나는 개구리라는 뜻이었지요. 해보르가 죽고 나서 금화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금화가 어느 날 말을 타고 백두산으로 사냥을 나갔을 때 일입니다. 몸집이 아주 크고 멋진 뿌리 달린 사슴이 감자바위 옆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금화는 재빨리 화살통에서 화살을 꺼내 숨을 고르고 활 시위를 당겼지요. 그러나 몸이 날랜 사슴은 금화의 화살을 살짝 피하더니 깊은 산속으로 껑충 껑충 뛰어 달아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금화는 달아난 사슴을 쫓아갔습니다. 저렇게 큰 사슴을 잡아서 궁궐로 가져가기만 하면 모든 신하들이 감탄할 것 같았지요. 역시 우리의 왕은 사냥을 아주 잘해 하는 칭송도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부여에서 가장 빠르다는 왕의 말도 사슴이 뛰어가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산속을 헤매고 다녔지만 사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몹시 지쳤고 금화 역시 더 쫓아갈 기운이 없었어요. 아깝기 그지 없지만 금화는 사슴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금화는 연못에 가서 나뭇잎으로 바가지를 만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말에게도 물을 먹였어요. 그리고는 연못과 나무 밑에 두 다리를 쭉 뻗고서 땀을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웬 여자가 산 기슭을 돌아 연못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옷차림으로 보아 산지기의 딸은 아닌 게 분명했습니다. 금화는 그 여자가 가까이 오자 물어보았어요. 그대는 누구인데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깊은 산속을 혼자 헤매고 있느냐. 저는 하백이라는 사람의 딸이 온대. 이름은 유아입니다. 유아는 부모님의 허락도 없이 어떤 남자와 사랑을 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부모님께서 화가 나셔서 유아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유아는 갈 곳이 없어 정차없이 헤매다가 결국 이곳 백두산에 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유아는 자신의 지난 이야기를 금화에게 솔직하게 해주었습니다. 금화는 유아를 불쌍히 여겨 궁궐로 데리고 와 궁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아가 묵고 있는 방 창문으로 무지갯빛의 햇살 한 조각이 들어오더니 유아를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피하려고 방구석으로 몸을 옮기면 햇살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유아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얼마 뒤 유아는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유아는 예쁜 아기가 아닌 함지방 만큼 크고 새하얀 알을 낳았습니다. 금화는 이 일을 아주 불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그 알을 돼지오리의 벌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는 유아로부터 빼앗은 알을 돼지오리의 죽통에 던졌습니다. 얼마 뒤에 어찌 되었나 살피기 위해 돼지오리로 온 신하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먹으라고 주나를 돼지들이 먹지는 않고 도리어 우리 한구석 깨끗한 자리에 깨끗한 짚을 깔고 그 위에 정성스레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꿀꿀거리며 먹을 것만 찾던 평소와는 달리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알 주위에 둘러앉아 따스한 입김을 불어 알을 따뜻하게 해주고 있었지요. 신하는 왕에게 달려가 본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이번에는 큰 길바닥에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알을 길에 버리자 이번에는 지나가던 소와 말들이 다가와 알에 묻어있는 흙을 혀로 핥아 깨끗이 닦아주었습니다. 아무도 알을 밟거나 차석 깨트리려고 하지 않았지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왕은 이번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들에다 알을 내다 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알을 들에 버리자 날아가던 독수리와 매 꿩 할 것 없이 날짐승들이 내려앉아 알을 품어주었습니다. 지나가던 사슴 멧돼지 곰 같은 짐승들은 주위를 둘러싸고 밤새도록 알을 지켰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저 알을 내가 손수 쪼개 없애리라 하고는 새도끼를 쳐들어 알을 내리치려 했어요. 이것을 본 알의 어머니인 유아가 울면서 왕에게 매달렸습니다. 알을 가지고 깊은 산속 아무도 살지 않는 곳으로 가 다시는 사람이 사는 마을로 내려오지 않겠으니 제발 그 도끼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자 왕은 더욱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여봐라 못된 귀신의 알을 낳은 저 계집을 궁궐 밖으로 쫓아내 다시는 내 앞에 얼씽거리지 못하게 하여라. 유아는 병사들에게 끌려 울면서 궁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왕은 있는 힘을 다해 쇠도끼로 알을 내리쳤어요. 그러나 알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땀을 뻘뻘 흘리며 계속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알에는 조그만 상처도 나지 않았지요. 왕은 하는 수 없이 유아를 궁궐 안으로 다시 불러 알을 돌려주었습니다. 유아는 알을 포대기에 싸서 따뜻한 방 아랫목에 놓아두었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알껍질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우렁찬 울음소리와 함께 우람한 아기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림을 받으면서도 아이는 쑥쑥 자라서 어느새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친구나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짐승들과 노는 것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이는 대나무를 깎아 활과 화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에는 아주 훌륭한 활과 화살을 만드는 솜씨를 익히게 되었지요. 아이는 활을 쏘는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것도 식은 죽 먹기 입니다. 그 당시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 이라고 불렀는데 이 아이도 활을 잘 쏘았기 때문에 주몽 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몽 이라고 불리는 것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부여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과 풀을 따라다니며 가축을 기르고 살아가는 유목민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거나 다른 부족과의 전쟁에서 뛰어난 전투실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으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사냥이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활 속 이었습니다. 왕 구마 에게는 일곱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몽의 재주를 몹시 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활을 만들어 오너라 말에게 먹이를 주어라 허리를 주물러라 나무를 해오너라 노래를 불러봐라 별별 리를 다 주몽 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일곱 아들 중 누구 하나 활 속이는 말할 것도 없고 말 타기 달리기 그릇기 할 것 없이 주몽 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인 왕을 찾아갔습니다. 저희 일곱 형제가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주몽 은 사람의 자식이 아니오니 지금 죽여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왕은 주몽을 죽일 수 없음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몽이 들어있던 나를 깨트려 없애려다 실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한편으로는 무슨 일이든 시키면 누구보다도 잘 해내는 주몽을 죽이기가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주몽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더러운 마구간으로 보내 말 기르는 일을 시켰습니다. 주몽은 말의 눈동자와 털 빛깔 골격만 보아도 그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왕의 일곱 아들이 자신을 해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도망가기 위해서는 좋은 말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주몽은 나쁜 말에게는 여물을 많이 주어 살찌고 기름지게 했고 좋은 말에게는 적게 먹여 야위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살찐 말을 자기가 타고 야위 말은 주몽에게 주었어요. 어느 날 주몽의 어머니 유아는 궁궐 뒷마당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왕의 일곱 아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형님 오늘 밤 주몽을 해치우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너는 마구깐 뒷문으로 들어가라 나는 앞문으로 들어가서 주몽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 다른 형제들은 마구깐 주위에 숨어 있다가 만일 주몽이 문 밖으로 도망을 치면 단칼에 목을 베도록 해라. 주몽의 어머니는 그 길로 주몽이 있는 마구깐 으로 달려갔습니다. 왕의 일곱 아들이 너를 해치려 하고 있다. 빨리 여기를 떠나라. 너의 재주와 지혜를 따를 사람이 없으니 어디에 간들 살아가지 못하겠느냐. 주몽과 어머니는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주몽은 그날 해가 지자마자 가장 좋은 말을 타고 구리로 만든 단검과 활과 화살 식량을 챙겨 궁궐을 빠져나왔습니다. 궁궐을 빠져나온 주몽은 밤새도록 말을 달렸어요. 다음 날 아침 너른 들판을 지나가는데 밭에서 종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한 젊은 종이 주인에게 채찍으로 사정없이 막고 있었어요. 주몽은 말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채찍을 휘두르고 발기질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놈아 감히 누구 앞이라고 꾀를 피우느냐 일할 때 꾀를 피우다가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아라 주인어른 몸이 아파서 그랬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다시 날카로운 소리가 나며 종에게 채찍이 날아갔습니다. 종은 정신을 잃었는지 쓰러져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른 종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쓰러진 종에게 다가가려 하자 주인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내놈들도 이 채찍 맛을 보고 싶으냐 어서 제자리로 가서 계속 일해 종들은 쓰러진 동료가 애처러워 눈에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채찍이 두려워 그대로 자기자리로 돌아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에 보고 있던 주몽이 나아가 주인의 나무랬지요. 여보시오 나는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아무래도 너무 심한 것 같소. 저 사람은 몸이 몹시 아픈 것 같은데. 모르는 소리 작작하시오. 이렇게 안 했다간 저놈들이 게으름을 피우는 걸 막을 수가 없소. 주몽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물통을 꺼내 쓰러진 종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종은 정신이 들었는지 주몽을 한동안 바라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주인이 화가 나서 주몽에게 다가들어 호통을 쳤지요. 남의 종에게 주인의 허락도 없이 물을 주다니 용서할 수 없다. 주인은 마치 화풀이라도 하려는 듯 일하고 있는 다른 종들에게 무자비하게 채찍을 휘둘러댔습니다. 이번에는 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몸이 건강한 한 종이 주인의 채찍을 피해 단번에 주인을 때려 눕혔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소뚜껑만 해진 종의 주먹에 주인은 찍소리 한 번 못해보고 나가 떨어졌지요. 종들은 두 손을 높이 흔들며 환성을 지르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큰일입니다. 주인을 때려서 다치게 했으니 이대로 있다가는 주인의 정신을 차리면 모두 목숨을 부지하기 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도망갔다가는 하루도 못되어 잡히고 말 것입니다. 종들은 저마다 바디랑에 주저앉아 시름에 잠겼어요. 그때 주몽이 종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 역시 지금 쫓겨 달아나고 있는 중이오. 여러분들은 지금 나 때문에 난처한 지경에 이르렀소. 일이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우리들이 살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을 합하는 게 어떻겠소. 종들은 주몽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 앉아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종들은 주몽을 따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러 모두 함께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 길로 주몽과 종들은 괭이와 쟁기 낯등의 농기구와 밭을 갈던 소 두 마리 주인이 타고 있던 말 한 피를 끌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당시 부여의 왕족과 귀족들은 많은 종들을 부렸습니다. 종들은 주로 농사를 지었는데 시간이 남으면 옷감도 짜고 칼 창 따위의 무기를 만들었지요. 종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쉴 틈 없이 일만 했습니다. 잠시라도 딴청을 피우거나 너무 힘들어서 허리라도 한 번 폈다가는 채찍이 등짝으로 사정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종들은 귀족인 조인에게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귀족들은 많은 일을 하는 종들에게 죽지 않고 일할 수 있을 만큼만 먹을 것을 주었고 잠은 지푸라기를 깐 헛간 같은 곳에서 재웠습니다. 귀족이 죽으면 수십 명의 종들을 산채로 주인의 무덤에 함께 묻어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종은 목숨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니었지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 채찍과 배고픔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종들은 도망치거나 서로 힘을 합쳐 귀족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주몽은 가슴이 아팠지요. 그리고 속으로 언젠가는 저런 나쁜 짓은 절대로 못하게 하고 말테야 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편 주몽이 도망친 것을 안 왕의 일고바들 는 수백 명의 기병을 데리고 주몽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종들에게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주몽의 일행은 기병들에게 바짝 뒤쫓기게 되었지요. 주몽의 일행이 다급하게 길을 가고 있을 때 농사꾼 차림에 사내 둘이 달려왔습니다. 주몽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들은 헐떡거리며 대답했지요. 우리는 저기 보이는 저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라는 성을 가진 포악한 귀족이 우리에게 곡식을 훔쳤다는 누명을 씌워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해서 도망치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들은 어찌 되었소 우리가 밭에서 일하는 사이에 집에 있던 가족들은 모두 잡혀 갔소 이다. 주몽은 이미 종이 되어 있을 농부들의 가족이 불쌍하여 혀를 차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사는 평등한 나라를 세우러 가는 사람들이오 원한다면 함께 가도록 합시다. 두 농부는 기꺼이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면서 어려움에 빠진 백성이 있으면 언제나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하여 주몽의 무리는 이제 백명에 가깝게 되었지요. 주몽의 무리는 다시 하루를 더 걸어 엄수라는 커다란 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몽의 일행이 지나쳐온 언덕길에 뽀얗게 먼지가 일어났습니다. 부여왕의 일고바들이 수백명의 말탄 병사들을 이끌고 몰려오는 것이지요. 무기조차 없이 농부와 종들로 이루어진 주몽의 무리가 잘 훈련된 병사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모두 죽는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주몽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이다. 지금은 의로운 뜻을 품고 사람들을 모아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러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저 뒤에 우리를 잡으러 쫓아오는 못된 자들이 있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 주몽이 말을 마치자 물고기와 자라떼가 물 위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몸뚱이를 얽어매더니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주었어요. 주몽의 일행이 놀라워 하면서 모두 무사히 강을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는 서로 얽혔던 몸을 풀고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가에 다다른 일고바들과 말탄 병사들이 강 건너로 활을 쏘았으나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왔던 길을 되돌아갔지요. 강을 무사히 건넌 주몽의 무리에게 날이 갈수록 많은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한 나라를 세운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나간 것이지요. 주몽은 모여든 백성들은 중에서 젊은이들을 뽑아 말타는 법 활 쏘는 법 창 던지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자주 침략해오는 중국 한나라를 비롯하여 주변 나라들의 군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가장 급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주몽은 군대와 백성을 이끌고 좋은 땅을 찾아서 오랫동안 떠돌아 다니다가 졸본 이라는 지방에 정착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땅을 나누어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병사들은 침입자들을 물리치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제 주몽의 무리에게는 나라를 세워도 될 만큼 넓은 땅이 생겼습니다. 주변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많은 백성이 그 땅에 모여 살게 되었지요. 주몽은 이 나라의 이름을 고구려라고 짓고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졸본 지방에 도착했을 때 궁궐이 없었기 때문에 주몽은 한동안 강물 위에 집을 그러는 동안 그 부근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의 백성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고구려의 땅은 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그 뒤 힘이 더욱 강해지자 다른 나라들을 쳐서 고구려는 아주 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몽은 유리, 비류, 온조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 셋을 두었는데 유리는 태자가 되었고 온조는 남쪽으로 내려가 백제를 세웠답니다. 사슴의 발굽 백두산 농명봉 기슬계는 입구가 커다란 항아리만큼이나 안이 널찍한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이 동굴은 따사로운 증기가 피어올라 기온이 따뜻했습니다. 거기다가 깨끗한 샘물이 있고 온갖 꽃들과 식물들도 있어 동물들에게는 천국이었지요. 이곳은 새들과 사슴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세월이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 동굴에 엄청나게 큰 구렁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렁이는 나타나자마자 사슴과 새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었습니다. 사슴과 새들이 평화를 누리던 왕국은 쓸쓸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왕국의 두령인 금사슴이 남쪽 사슴나라에 가있던 참이라 대항할 수 있는 동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 쫓겨난 동물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싸우자고 말하는가 하면 아예 이사를 가자는 동물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했는데도 의견이 분분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이 많은 사슴 한 마리가 자기에게 좋은 의견이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모두들 귀가 솔깃하여 나이 많은 사슴을 쳐다보았습니다. 두령은 지금 없지만 우리에겐 총명하고 지혜로운 두령의 부인 꽃사슴이 있어요. 그분에게 구렁이를 만나 보라고 부탁합시다. 대신 가장 영리한 두루미를 함께 보내도록 하고요. 일단 구렁이를 찾아가 좋은 말로 구슬린 뒤 두령이 돌아오면 다시 의논합시다. 사슴과 새들은 좋은 생각 이라며 좋아했습니다. 꽃사슴은 얘기를 듣고 여러모로 생각해봤습니다. 쉬운 일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에게는 그만한 담력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슴들과 새들은 마치 일이 다 해결이라도 된 듯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꽃사슴은 할 수 없이 나이 든 사슴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두령인 이상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또 아무리 험악한 구렁이라도 연약한 자신을 어떻게 하지는 않으리란 생각도 했습니다. 꽃사슴은 당장 두루미를 불렀어요. 내가 먼저 가서 구렁이 한테 내가 간다고 전해라. 두루미가 먼저 떠나고 조금 있다가 바로 꽃사슴이 뒤를 따랐습니다. 다른 사슴이나 새들은 걱정은 됐지만 당당하게 떠나는 꽃사슴을 흡족하게 배웅했어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두령의 부인이십니다. 구렁이님에게 인사드리고 의논할 일이 있어서 오신 겁니다. 두루미는 배알이 뒤틀렸지만 만일을 위해 깎듯이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던 구렁이는 예쁜 꽃사슴을 보자 눈이 번쩍 띄었어요. 사실 두루미가 왔을 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살살 눈웃음을 치며 꽃사슴을 탐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구렁이와 마주 앉은 꽃사슴은 동물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먹을 것을 계속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당신 말을 들어준다면 내가 원하는 것도 들어줄 수 있겠는가 무얼 원하는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좋겠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야 너 하나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난 늘 혼자잖아 그러다 보니 무척 외롭거든 그래서 아내가 필요한데 오늘 널 보니까 네가 내 아내였으면 하는 마음이 들거든 어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넌데 구렁이는 큰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꽃사슴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꽃사슴은 어이가 없어 말을 하지 못했지요. 듣다 못한 두루미가 앞으로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넌 뭐야 난 너한테 말한 게 아니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해 구렁이가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돌리자 두루미는 화들짝 놀라며 물러섰습니다. 꽃사슴은 분을 참으며 들어주기 힘든 까닭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거기다가 결혼한 몸 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 번 강조했지요. 싫다는 말인가 이래도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구렁이는 꼬리를 휙휙 돌려 꽃사슴의 몸통을 휘감았습니다. 깜짝 놀란 두루미는 하늘로 올라가 동물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꽃사슴이 죽는다고 고래고래 소리쳤지요. 하지만 달려오는 동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이래도 내청을 거절하겠느냐 내 말대로만 한다면 당신들 종족이나 당신 몸은 무사하겠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당장 먹어 치워버리겠어. 구렁이는 힘을 주어 꽃사슴의 허리를 죄며 협박을 했습니다. 숨이 막혀오자 꽃사슴은 어떻게든 이 위기를 빠져나가야 생각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아내로 원한다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허리가 부러질 지경이에요. 그럼 내 말을 듣겠다는 건가? 꽃사슴이 자기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한 구렁이는 기분이 좋아 휘감고 있던 꼬리를 풀었습니다. 꽃사슴은 이때다 싶어 구렁이를 박차고 뛰어나왔어요. 한걸 멀리 뛰어 막 달아나려던 순간 구렁이는 꽃사슴에게 독즙을 뿜어댔습니다. 동물들을 구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위험을 무릅썼던 꽃사슴은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부터 구렁이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건강한 사슴은 물론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사슴도 보기만 하면 독즙을 뿜어대고 몸을 친친감아 허리를 부러뜨렸지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사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슴과 새들은 깊은 곳에 숨거나 왕국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왕국에는 새끼 사슴 한 마리와 두루미만 남았습니다. 바로 금사슴과 꽃사슴의 아들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새끼 사슴은 금사슴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구렁이를 피해 이리저리 숨어 다녔습니다. 꽃사슴의 죽음을 본 두루미도 새끼 사슴을 돌보며 남아있었지요. 두루미는 자기는 먹지 않더라도 새끼 사슴의 먹이만큼은 구해왔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금사슴이 돌아왔습니다. 폐허가 된 왕국을 보고 또 두루미와 새끼 사슴으로부터 그동안의 얘기를 들은 금사슴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금사슴은 자기가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려고 내발로 바위를 땅땅 두들겼습니다.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 수 없던 사슴과 새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되마라 내가 어떡하든 이 원수를 갚겠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지켜보아라. 혹 내가 당하거든 죽기를 각오하고 다같이 덤벼 내 형제들의 원수를 갚도록 해라. 그리고는 바위를 힘차게 뛰어올라 하늘로 날았습니다. 그리고 산 밑에 웅크리고 있는 구렁이에게 덤볐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금사슴은 구렁이의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구렁이는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치면서 금사슴의 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렁이만 보면 피하기 바빴던 사슴과 새들이 떼로 달려들어 구렁이를 깨물고 주둥이로 쫄며 금사슴을 도왔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구렁이는 파르르 떨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걸 본사슴과 새들이 금사슴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금사슴은 어찌나 새게 구렁이의 머리를 짓밟았던지 왼쪽 뒷발이 땅에 박혔습니다. 금사슴은 발을 빼내느라 땅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발을 빼낸 자리에는 입구는 작지만 안은 넓은 구리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뒤부터 이 구를 사슴녹자에 발굽체자를 써서 녹제동이라고 불렀답니다. 사슴의 발굽이 만들어놓은 구리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주몽 이야기에서 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탄생 이야기를 생각하면 박혁 것에도 떠오릅니다. 하지만 주몽은 부모님이 누구누구 인지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신화이면서도 주몽 이야기가 보다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20 20 21 21 21 21 22 22 감사합니다.